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는 조금 걱정했는데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겠죠. 미국 심리물 국채 금리가 4.0을 재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주봉인데 결국 채권이 다시 4.0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 고점 가냐 이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거를 당연히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생각을 해볼 거는 채권 투자 타이밍이 결국 다시 왔다. 연초에 뉴스가 막 쏟아지면서 지금이 채권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때가 아니라 이제 다시 진짜 채권 투자 타이밍이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금리 고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2, 3년 뒤에 보면은 지금 시기가 아마도 절대 평생 다시 안 오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빅스텝 확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으며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빅스텝 확률이 3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상보다 한두 번 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도 결국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이 금리 상승도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라는 걸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기분이라고 한데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투자들이 많았다는 소리겠죠. 일단 무슨 소리가 나왔는가? 전기차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올해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는 이 친구가 한 작년쯤 나와야 됐었죠. 하지만 이때까지 미뤄지다가 드디어 올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또 뭐 없나라고 봤는데 모델Y 풀체인지를 내년에 양산을 한다고 하며 차세대 차량의 조립비용을 50%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달성은 하지 못했고 노력하는 중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원했던 소식은 바로 신차 출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다른 회사들은 풀체인지 아니면 페이스리포트 혹은 신차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기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에서 5% 내외 하락하는 걸 허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릴분들 지금은 3월입니다. 3월은 봄이 다가와서 설렘설렘 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상패가 되는 시즌이라서 이런 주식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피해야 되는가 바로 작년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친구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0% 확률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일단 코스피는 3곳입니다. BK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 위기업을 조심을 해야 되며 그리고 코스닥은 16곳이라고 합니다. DSNL, 베스파, BDI, 스마트솔루션즈, 시스웍, 유테크, 이즈미디어, 인트로메디, 좋은사람들, 진아인제아, GTG웰리스, 포인트모바일, PHC, 한송네오텍, 휴먼엥, 휴센텍 이러한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뭐 부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었다면은 한 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 번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걸 보시면서 적지 않은 기분들은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우리 돈 갖다가 뭐하냐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 기릿이 국민연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객관적으로 잘한 거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방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작년 한 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기금은 우리랑 비교하면 또 이상하겠죠. 다른 전 세계 연기금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쟁쟁한 다른 연기금들이랑 비교를 해도 중위권 성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8.2%로 그냥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더 잘하면 좋겠죠. 올해는 빵빵하게 작년에 하락한 걸 전부 다 되돌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오르는 그렇게 빵빵한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중요하겠죠. 중국을 보자. 자 여기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특히 주식을 공부하실 때 제가 말하는 것들을 100% 맹신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는 한나 유튜버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지극히 짧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저기릿이랑 몇 년간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릿의 실력이 미친듯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냥 저기릿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중국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 닫혀있던 중국이 열리는 해고 빠른 회복을 위해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미 제조업 지표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 주 매우 크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철강, 화하, 해운, 화장품 등등등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크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해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발틱 해운지수입니다. 소위 말해 비리아의 운임지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몇 주 만에 두 배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연성이 더 추가 상승을 해서 전 고점을 뚫고 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많이 공부했던 해운주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해운주를 딱 투자를 하는데 해운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HMM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 주가 흐름을 보면 HMM은 미지근하고 그 반면 대한해운과 페노션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차이겠죠. 자 HMM은 대표적인 컨테이너선 관련 주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반면 벌크선은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무엇을 받는다고요? 중국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크선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왼쪽에 있는 BDI 운임지수 이 친구가 더 올라갈지 말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월 10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 봤더니 바로 두 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길이 또 몰아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WBC 한일전이 저녁 7시에 열린다는 거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죠. 참고로 3월 10일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에 한일전을 한다. 대박 대박 치킨집 사장님들의 가슴이 벌써 웅장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더 글로리가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잠잠한 파도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흥행작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더 글로리가 나름 작은 파도라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주가는 조금 많이 하락해 퍼가 30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역사적 하단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도 높고 이러한 성장주가 고평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시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게임주와 마찬가지겠죠. 신작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작은 도저 칼의 소리 경선 크리차 시즌 1 스위트홈 2 이루나 아스탈 연대기 2 이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중에 기대작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기릿이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탑픽 두 개가 오스테인플란트 그리고 덴티움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스테인플란트는 상장 폐지를 하러 떠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남은 대장주가 뭘까? 당연히 덴티움이겠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90%가 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증거도 덴티움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며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덴티움을 받는 이유가 뭘까? 바로 동종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높은 20%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름분들 전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주가 흐름은 뭐 당장 우리가 단기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냥 미래를 보자면 임플란트와 미용 같은 경우에 이게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항상 우상향일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골프존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길이 야 골프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미 유행타치 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길이 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들어 이쪽에 그냥 고개도 돌리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부분이 분명 있고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전권의 목표가 21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계속 보자면 지금 골프존은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증가하는 그런 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광고 등의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성장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의 핵심인 미국 매출이 104억 원으로 미친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내 골프 수요 확대가 보이는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한 번 기르면 될 골프존, 미국에서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공개 매수 소식이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IM&P 사모펀드가 한샘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주가는 오늘 그냥 바로 20%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 공개 매수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지분 경쟁을 하거나 혹은 상패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바닥쳤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적도 바닥쳤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르분들 한샘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1,000억 원이나 매수했다는 거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니까요. 사람입니다. 현대차 채용 사이트 다운 전국민 오디션이라고 불리는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착순 또 아닌데 엄청나게 뜨겁게 아침부터 몰리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10만 명 몰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평균 연봉 1억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고 싶은 그런 직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들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특별히 인기가 좋은 이유는 고졸 이상,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관이라서 더 그렇게 인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마트 빨리 끝나요. 다음 달부터 이마트의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10시부터 11시인데 종료 시간만 1시간 땡긴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저기듯이 집그쳐 이마트를 가면은 10시부터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봐도 전체의 3% 수준 밖에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다음 달부터 이마트를 가신다면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원비가 너무해. 참고로 조카가 이번에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월 6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비싸도 너무 비싸다. 무슨 유치원이 그렇게 비싸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중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작년 가계 소비출 가운데 학원비로 쏟아부은 톤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나며 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은 월평균 20만원을 재차 돌파를 했다고 하며 코시국 때는 학원비가 많이 줄었겠죠. 학원을 가지 않았으니까 학원비가 많이 줄었는데 하지만 다시 19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코로나 세대가 학력 저하 이런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교육 열기가 타오르고 있다는 흠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EV9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젠 전기차도 대형이 나오네요. 일단 옆에 실루엣만 봐도 야 대박이다 사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는데 순수 전기 대형차인 EV9이 곧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EV6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두 번째 전용 정동화 모델인데 기아는 오는 15일 EV9의 내 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폐배터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요 친구가 옳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평가 매력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당원한 다음에 이제서야 뭐 나름 적정가에 도착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승할 만한 기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부에서 발표한 핵심 강물 확보 전략 이 영향이 지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뉴스가 가장 크겠죠. 유럽 CRME 발표 요 친구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 CRME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원자재 리사이클링 기대감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폐배터리를 공부하실 때 단기적으로 봤다면은 발표 전후 이번 달 14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후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들고 갈 만한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재밌는 소식으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